대해보각선사어로 97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삼성이 말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가고, 나가면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 흥화가 말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가지 않고, 나가면 곧 사람을 위한다. 진정화상이 말했다. 이 두 분 노고추는 임재의 살림살이를 조금 훔쳐서는 각자 한계를 나누고 경계를 늘어놓으며 기백이 우주를 찌르니 눈밝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로다. 대해가 말했다. 진정 노인은 마치 속이다가 죽는 꼬리로구나. 고상자라면 그렇지 않다. 삼묘와 사면의 길을 활짝 열고서 수미산 첫째 봉우리를 꺾어버린다. 말해보아라. 삼성의 자리에 있는가? 흥화의 자리에 있는가? 안목을 갖춘 자라면 가려내보아라. 삼성 스님하고 흥화 스님은 다 임재 스님 문화에서 공부한 선사들입니다. 임재 문화에서 공부한, 물론 족보로는 흥화 존장이라고 흥화 스님이 임재의 법을 이었다. 이렇게 족보로는 돼 있는데 삼성 흥화 전부 임재 문화에서 공부해서 법을 펼치신 선사들인데 요즘은 어떻게 그럴 기회가 많이 있네요. 제가 대법어를 이렇게 읽으면서 의문, 의문이죠.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분명히 삼성이나 흥화나 선사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대법어를 체험하고 난 뒤에 읽었습니다. 체험 전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때는 의문도 없어요. 그냥 못 알아 듣는 게 당연해. 이거 이거 말 아닌 이거 하나도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 하나도 못 알아 듣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세우는 이것도 못 알아 듣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스승님 처음 찾아가서 법문을 들을 때 저는 그랬어요. 도가 봅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 세워서 너무도 당당하게 그냥 이겁니다. 이러는데 지금까지 제가 불교를 공부했던 세상을 공부했던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고 기억하고 경험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더라고요. 아니 손가락들은 이거 하나를 모르면서 불법을 공부한다고 그 산속에서 그냥 화두를 붙들고 하루 종일 뭐 그러고 수행을 하고 말은 뭐 갈고 닦는다고 그러는데 뭐를 갈고 닦는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그걸 붙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나름으로는 깨달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갈고 닦는다 뭐 이런 심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늘 그냥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 하나 손가락 하나 드는 이거 하나를 모르고 살았다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건 의심이 없었거든. 이걸 어떻게 모를 리가 있어.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고 손가락이지. 그런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없는 거야. 저는 그게 충격이었거든. 제 스승님 찾아가서 처음에 반문 들을 때.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체험하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다. 뭐 도다. 이런 거를 어떤 경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깨달음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하는 어떤 견해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울 수는 있어요. 배워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 알므로 저장해 놓을 수는 있어.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뭐 이런 걸 거다 저런 걸 거다라고 뭐 유추해 놓은 자기 나름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래 봐야 뭐 그건 다 상이고 아무리 뭐 그럴 듯하게 깨달음을 설명하고 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알미고 전부 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상을 벗어난 우리 생각을 벗어난 분별을 벗어난 실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보다 더 충격이었다니까. 그냥 이거 하나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 한 번 깜박이는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이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오로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기에 무조건 통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입장이었어요 저는. 이게 무조건 통해야 되는 거구나. 뭐 다른 생각은 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어. 다른 생각 해봐야 뭐 내가 배우고 익힌 걸로 전부 유출을 하거나 상상을 해서 이 얘기하는 걸 거고 이거는 그럴 수가 없거든. 여기서 뭔 유출을 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직접 딱 이 얘기를 해버리는데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통하는 거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뭐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좀 머리가 좋아요. 진짜로 진짜로 IQ도 높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열심히는 안 했지만 저희 부모님한테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듣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 있잖아요. 홍길동 얘기 아시잖아. 뭐 하나를 하면 뭐 그런 얘기 늘 그런 얘기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깨달음에 관심이 있고 뭐 도에 관심이 있고 그랬으니 뭐 어떤 동양이라든지 뭐 이런 사상 이런 거를 나름으로는 조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이 아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뭐 하면 안 가르쳐줘요. 그거 뭐 하면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고 하시는 말씀이 이건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그냥 회피하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면 안 가르쳐주잖아.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불가사의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내 어떤 분별심이 있을 때는 저는 그런 말들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수준은 넘었어요. 이제 그 수준은 넘었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닫겠다고 산에 들어갈 때는 그 수준은 아니었거든. 그 전까지 책을 읽고 어쩌고 깨달음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고 그때 이제 머리로 많이 했고 제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겠다고 그럴 때는 그 입장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견해라든지 생각이 있었지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건 아니구나. 이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 직접 경험을 수행을 하다 보면 직접 경험이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조차도 여기에서 무너진 거지.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아무 필요가 없어. 도가 뭐냐 이거다 하고 그냥 곧장 가르쳐버리니까 곧장 곧장 얘기를 해줘. 답을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로 미래일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네가 하다 보면 깨달아. 이런 미래일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눈앞에서 그냥 곧장 얘기를 해 줘버리니까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소용없고 쓰레기가 돼버린 거야 그거는 그건 필요가 없어. 아무리 공부를 했고 어쨌고 그건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이 손가락 하나 올리는 여기에서 모통하면 그냥 모통한 거야. 그냥 아무 말이 필요 없어. 이유가 필요 없고 변명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통해 보면 느껴. 도라고 하는 것은 도 아닌 게 없는데 이 도라고 하는 건 도 아닌 게 없어요. 손가락을 하나 세우든 책상을 두드리든 눈을 깜박이든 숨을 들이쉬든 내쉬든 도 아닌 게 없어. 그냥 온통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의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이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못 보는 거야. 왜 못 봐. 자기 생각 때문에 못 보는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 생각 때문에 못 봐.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저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뭐 이런 게 다 생각이지. 그 생각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못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야. 다 이미 깨달아 있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분별 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분별 망상 착각은 간단해. 내가 이 깨달음 이걸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그 분별이야. 왜?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알고 보면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갖춰져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움직여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찾기 위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하나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이게 분명한 거지. 다른 일은 없어. 다른 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냥 오로지 이렇게 가르치는 법문을 저는 듣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그냥 이거 하나 통하고 싶고 여기에 이거 하나 이렇게 실감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으니까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알 곳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좀 있고 좀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정말 이렇게 이걸 듣기만 해서 깨달을 수 있나. 다른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문득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하고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법문 듣다가. 수행을 안 하니까 편하긴 한데 들어도 안 통하니까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안 통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떤 이 삶에서 어떤 괴로움이나 갈등이 있으면은 그냥 딱 의식이 돌아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을 버려야 되나 막 의식이 막 돌아가잖아. 자기도 모르게 막 돌아가요. 막 두 바퀴로 돌아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 하시면서도 이겁니다. 하는데 안 통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지금 이 법문만 들어가지고 통하는 게 이게 될까. 이 법문을 들어서 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빨리 통할 수 있는 다른 이 법문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고 도반들이 법문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어떤 경험들을 들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들은 것만으로는 이렇게 이런 법문을 들으면 이게 답답하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이렇게밖에 안 해줘. 답답하지. 안 통하니까. 답답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이 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좀 돕는 이런 그것도 가르침이라고 하기 참 제 입장에서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런 걸 이제 답답하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좀 시원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제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풍선에 바람 빼는 겁니다. 이런 법문 듣고 답답해졌다. 그건 참 좋은 거거든 근데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견딜 정도다 그러면 사실 이 불법을 비록 체험하기도 힘들지만 비록 체험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 불법을 짊어질 역량이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역량이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이 법을 짊어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답답하고 정말로 이렇게 꽉 막혔다 하더라도 자기가 꽉 막히고 답답함에서 한번 벗어나고자 하는 그 뜻으로 그냥 그 길로 가야지 어렵다고 어려운 길은 놔두어버리고 좀 이해하기 좋고 이런 길로 간다. 그걸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세속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기 힘들어요. 세속에서도 세속의 삶에서도 좀 어렵다고 피해가버리고 돌아가버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도 인연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해봤어. 해봤어. 수행 이런 건 해봤어. 평생 해봤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들어보면 다 그런 말이잖아요. 깨달음의 인연 이런 거 들어보면 은산 철벽이다 금광건이다 열곡봉이다 이런 말 다 하거든. 자기가 꽉 막혀야 돼. 꽉 막혀가지고 오갈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때 우리 분별이 한 번 죽는 거지. 알미 죽고 생각이 죽고 분별이 죽는 거지.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체험을 하고 제 스승님 설법 듣다가 체험을 하고 굉장히 체험하고 나면 재밌기도 하고 이제 일생일대의 어떤 숙제가 다 해결됐다는 느낌도 뭐 자기도 모르게 들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에 더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는지 뭐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는지 그 전에는 뭐 읽었다 하더라도 전부 내 생각으로 내 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읽은 건 필요가 없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해가 안 됐던 구절들은 체험하고 나서 다시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석가문이 부처님이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이라든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 아니 49년 동안 얘기를 해놓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뭐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체험을 하고 딱 보니까 아 참 진짜 진짜 이거구나. 그 전에는 그렇게 궁금했는데 그냥 이거야 그 말이 49년 동안 온통 하신 말씀이 그냥 이거 이 말씀 하셨어 이 말씀 이 말씀 이건 말이 아니거든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건 사람 입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 이건 말이 아니야. 이 말씀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하셨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만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삼성흥화 두 스님의 이 말입니다. 재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 도대체 어떤 가르침은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머리가 돌아간다니까 우리는 아무리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직 그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참 머리를 많이 썼어요. 머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체험까지 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안 알아들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은 돌아가요. 대체 이게 뭔 말이냐. 한 사람은 삼성은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가고 나가면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흥화는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가지 않고 나가면 사람을 위한다. 이렇게 말했어. 대체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모르면은 사람은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히 진정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대보설 대보설은 이 대수님 대종고라고 하는 산사의 가르침을 다 써놓은 책인데 이 대수님 두 분이 한마디씩 그나마 다행스럽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화상이 말했다.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이게 참고가 되고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읽어요. 두 눈이 그냥 번쩍 떼어가지고 읽습니다. 이 말만 있고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답답하기만 하겠지. 그래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진정화상은 이 두 분 노고추는 노고추는 삼성흥화 스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추라는 말은 이 고자가 옛 고자에다가 이 추가 아마 송곳이라고 송곳인데 낭중지추인가? 호주머니 속의 송곳? 그 추자 거기도 추죠. 이게 송곳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송곳이야. 오래된 송곳. 우리 고경이라는 말도 있죠. 옛 거울 오래된 거울 이게 다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오래됐다 그러면 법을 얘기해요. 왜? 이 올해가 언제부터 오랜지를 시작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늘 있었다 이 말이야. 오래됐다는 말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늘 있었다는 말이야. 이 오래라는 말이. 그래서 옛 기틀이라고도 하고 옛 거울이라고도 하고 여기처럼 옛 송곳이라고도 하는데 송곳을 비유로 들 때는 날카롭다는 말이죠. 날카롭다. 우리가 이 날카롭다는 말을 이 가르침이나 이 법에서 쓸 수 있을 때는 어느 때 쓰냐면 이 중생의 병을 그냥 날카롭게 잘라버린다. 이런 때 써요. 그걸 이제 금강왕 보검이라고도 하고 취모검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생의 병을 자르는 이 검이 이 선지식한테 있긴 있는데 이 검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리는지도 모르게 그냥 분별망상이 잘려나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칭찬이야. 노고추 두 분. 금강왕 삼성을 칭찬하는 거죠. 아주 가르침이 날카로우신 분들이다. 예리한 분들이다. 그래서 이 두 분 노고추는 임재의 살림살이를 조금 훔쳐서는 임재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임재의 법이죠. 임재의 법을 이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각자 한 개를 나누고 경계를 늘어놓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체험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니까 한 개를 나누고 경계를 늘어놓는다. 이거는 체험한 입장에서는 한 개를 나누고 경계를 늘어놓는 것은 분별이거든. 좋지 않은 거야. 여기에는 뭐가 나뉘어져 있어. 분별이 되는 거야. 늘어놓으며 기백이 우주를 찌른다. 더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저는 좀 힌트가 될까 봐서 읽었는데 오히려 진정화상의 해놓은 말이 또 의문이야. 눈밝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로다. 아니 앞에는 칭찬해놓고 뒤에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말이 엿보받아다고 엿보받아지 않다고. 이제 더 의문이야. 더 의문. 그럼 대회는 뭐라고 했는지 이제 마지막 희망을 여기다 걸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입장이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또 읽었죠. 진정 노인은 마치 속이다가 죽는 꼬리로구나. 고상자라면 그렇지 않다. 고상자는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상자라면 그렇지 않다. 종고거든. 종고. 법명의. 법명의 종고예요. 대회 종고. 그래서 옛날 스님들 보면은 우리 이렇게 번역된 선사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번역된 책들을 보면은 이 뒤에 한 글자만 이름으로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종고니까 고상자죠. 고상자라면 그렇지 않다. 삼묘와 사면의 길을 활짝 열고서 수미산 첫 번째 봉오리를 꺾어버린다. 말해보아라. 삼성의 자리에 있는가? 흥화의 자리에 있는가? 안목을 갖춘 자라면 가려내보아라.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제가 뭐가 풀어진 게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일도 없었어요. 일도. 뭔가 좀 답이 있을 것 같고 힌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읽어봤더니 오히려 의문만 증폭시켜놨어. 삼성의 자리에 있느냐 흥화의 자리에 있느냐 막 이러면서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삼성의 가르침이 엿보바냐 흥화의 가르침이 엿보바냐 뭐 이런 말이거든. 아니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엿보반지 엿보반지 아는지를 어떻게 좀 판단이라도 해보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절대 안 가르쳐주고 저를 굉장히 답답하게 했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도반들하고 지금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이런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잖아요. 대법어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뭐 다른 육조단경이나 마조 임재어록 백장어록 뭐 이런 데서도 보고 있고 옛 선사들의 이렇게 가르침을 보고는 있는데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를 답답하게 했던 그런 선사들은 자기가 간지러웠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느껴져요. 정말 간질간질해요. 정말 간질간질해요. 알고 싶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간질간질했던 이런 거 가지고도 도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 이런 말이구나 하고 안다고 넘어갔던 가르침 가지고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자기의 생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생각과 암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의 암과 생각이 조복되고 항복되면 그냥 저절로 이 지혜의 빛은 늘 이렇게 밝은 겁니다. 이런 가르침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이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가 아니거든. 색적 시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무슨 말이 무슨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는 말이겠습니까? 일 즉 다요 다 즉 일이라는 이런 가르침의 말들이 무슨 이치 도리가 있고 설명이 필요한 말이겠습니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 끼어들고 암이 끼어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보이거나 그냥 자기 생각이나 자기 암대로 그걸 받아들여 버리거나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왔겠지. 이런 구절 같은 경우는 도대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내 생각과 알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해하거나 이런 말이구나 할 처지도 안 됐고 다른 가르침 같은 경우는 아 이런 말이구나 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했고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이 소모임에 저희 두 반들하고 소모임 할 때 주로 골라서 하는 게 딱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의문이 엄청 많았던 가르침이거나 안다고 그냥 넘긴 가르침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알미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치,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모든 가르침은 나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나의 알미를 구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걸 구하지 않아. 뜰앞의 잔나무하고 똑같죠. 사실은. 뜰앞의 잔나무라고 하는 가르침이 무슨 이해를 구합니까? 무슨 알미를 구합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이런 말로 좀 달리 표현한 것밖에 없거든. 근데 안 보이는 거지 그게. 도대체 사람을 만나면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가고 나가면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흥화는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가지 않고 나가면 곧 사람을 위한다. 분명히 상대되는 말인데 사람을 만나면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이 말조차도 몰라요. 제가 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제가 가르침을 보는 눈이 미숙해서 그런지 하여튼 저는 그때는 그랬어요.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이 말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진정화상이 한마디 한거하고 대가 한마디 한거는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 두 사람이 한 말에서 어떤 힌트와 답을 찾으려고 한다니까 앞에 말이 안 보인다고 뒤에 말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막히지. 앞에 말이 보이지 않으면 이 뒤에 말은 절대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는다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알아듣는다 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삼성과 흥화의 가르침은 물론 가르침에 대해서 진정스님하고 대스님의 한마디 의식은 각자 각자 실상에 통해서 실상에 익숙해져 보면 무슨 말인지 보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내용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진정스님이나 대스님도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얘기를 안해줬죠. 그런데 이 앞에 두 말이 보이면 진정스님이나 대스님의 이 한마디씩 또 그냥 보여요. 당연한 겁니다. 8 병불 병불하자 한 승려가 물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흥화하고 삼성의 이 두 마디가 제가 처음하고 저를 몇 년 동안 괴롭힌 가르침이에요. 1, 2년이 아니고 1, 2년 만에는 안되더라고 저는 제가 공부가 느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 2년이 아니야 엄청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어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저한테 사실은 체험하고도 그렇습니다. 체험하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선사조사들의 가르침을 다 이렇게 소화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분별망상하고 살아왔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가르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자기 일상의 삶도 그런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갈 때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경험이나 모든 다가오는 일들이 여여하고 엿법하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 전에 있었던 갈등과 번뇌도 사라지고 없어. 갈등 번뇌가 사라지고 없다고 해서 갈등 번뇌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는 거냐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해왔던 생각 분별 또는 망상 착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간다는 얘기거든 그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김유신 말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항상 끝나고 말타고 어딘가 애인인가 그 집을 가니까 말이 습관이 된 거야.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집으로 가는 거지 사실은 김유신이 자기 습관인데 그래가지고 말의 목을 베었다. 말이 무슨 죄에 있다고 말을 베었나 모르겠어. 자기 습관인데 그건 그렇다 치고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해버립니다. 분별을 하면 그냥 우리는 고야. 분별을 한다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깊은 습관은 조복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깊은 것보다 좀 얕거나 중간쯤 되는 거는 비교적 빨리빨리 이렇게 좀 조복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한꺼번에 다 사라져가지고 모든 가르침이 다 보이고 또는 자기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에서 엿법하고 여여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림이라고도 하고 보임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는 똑같아요. 읽는 방식만 좀 다를 뿐이지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익숙해지는 시간. 자기가 체험한 이 법에 익숙해짐 만큼 분별 망상하는 습관은 멀어져 가요. 이거는 시소하고 똑같은 거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분별하고 망상하고 알고자 했던 그 습관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냥 경험되는 그 일이 전부지 이 일이 어떤 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무슨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금방 한 말이나 지금 이겁니다. 한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이겁니다. 그러면 습관은 뭐냐. 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게 뭐지 하고 벌써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게 왜 나는 안 통하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몽땅 투자했는데 그냥 확 떨어져 버렸다. 그 생각 안 할까? 이 손가락 아무것도 아닌 내 삶에 어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도 아닌 여기에서도 생각을 하는데 자기 삶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거에서 생각을 안 할 것 같냐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게 고예요. 그게 그런데 그 생각이 또는 그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된다 하더라도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되는 그 하나하나 일이 그냥 여유한 이거일 뿐이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 이게 분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머리로는 다 그 이해되는 말이라니까 이게.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게 이해하려면 이해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어떤 일에는 욕하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 일이 부처 아닌 게 없다며.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희가 직접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익숙해져야 돼. 분별 망상하던 그 습관이 조복되고 항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체험하고도 이런 가르침들이 그냥 내가 체험한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가르침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르침들도 무슨 말인지를 참 몰라서 좀 답답해하는 답답하죠. 어떻게 안 답답할 수가 있어.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가르침들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안 해도 그렇게밖에 못 가요. 다른 길은 없어. 한 방에 무슨 노토보권처럼 한 방에 인생 역전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차근차근 그냥 하나하나 한 발 두 발 그렇게 걷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8. 병불 병불하자 한 승려가 물었다. 옛 거울을 아직 닦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옛 거울 금방 노고추에서 고경이라고 옛 거울이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거울로 비유할 때는 거울은 모든 걸 비추는 거잖아요. 거울로 비유할 때는 우리 본래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는 면이 있죠. 본래 마음을 예 옛 송곳이다 이럴 때는 어떤 선지식의 어떤 가르침 달카로운 가르침 종생의 분별망상을 깨부수는 가르침 이런 측면이 좀 강한 거고 옛 거울 우리 본래 마음 우리 본성을 아직 닦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그래도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께서는 이런 선문답 같은 이런 묻고 답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과 답 이건 제 경험인데 꼭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옛 거울을 아직 닦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렇게 눈으로 읽으면 그 질문을 하여튼 제 스승님이든 앞에 있는 어떤 선지식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직접 하는 질문이다 이런 입장으로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만 보고 그 밑에 말은 안 봅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나한테 한 질문이기 때문에 옛 거울을 아직 닦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일단 내가 답을 해야 돼. 옳든 그러든 막히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읽었어요. 대법어나 선어록이나 그런 식으로 읽었어요. 저는 자동으로 그렇게 이건 내용부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어떤 스님이 엿보박에 답했다 엿보박에 답을 못했다 그거는 내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 아니잖아. 이미 엿보박에 했던 엿보박에 못하게 답을 했던 그 사람은 무른 사람도 죽어서 없고 지금 어디 무덤을 파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 당신은 왜 이때 엿보박에 답 못했어 뭐 이렇게 모든 의문은 자기 스스로한테서 풀어줘야 돼. 예커브를 아직 닦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더한 생각은 뭐냐. 이 질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답을 하든 못하든 제가 먼저 답을 하고 이렇게 보는 뭐 이런 그것도 습관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뭐 이런 거 하나 읽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질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예커브를 본래 마음 이라고 하는 거를 닦지 않을 때는 어떻냐. 이거예요. 그런데 체험이 있는 분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 이라고 하는 게 언제 더러워진 적이 있어야 닦기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이러지. 그러니까 이거에 통한 분들은 이런 말을 알아들어요. 거기에 통했으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질 않아. 더러워지질 않아. 왜? 모습을 갖추고 있질 않거든. 거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얼굴 보는 거울이 있잖아요. 이 거울은 거울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먼지가 앉을래야 앉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더럽혀지질 않는데 닦느니 마느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를 이제 마조선임은 도불용소 단막 오염이라고 그런 거예요. 도는 닦을 게 없다. 단지 오염만 시키지 마라 그랬는데 이 도라고 하는 게 오염이 돼서 오염시키지 마라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댈 수도 없고 들었다 놓을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구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염 당연히 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단지 오염만 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오염 은 뭐냐. 당연히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분별망상 착각한다고 해서 우리 본래 마음이 오염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별망상 도 전부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모습일 뿐이거든. 선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도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모습일 뿐이야.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말이든 전부 우리 마음의 모습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는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야. 늘 자기 스스로일 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답을 하겠지. 옛 거울을 아직 닦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그냥 분별이야. 닦을 게 뭐가 있어야 닦지. 더럽혀진 적이 없는데 이런 입장에서 답을 하겠지. 뭐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답을 하겠지. 대해가 말했다. 불은 해를 만나지 않아도 뜨겁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보통 해, 달 하는 건 전부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만나지 않아도 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법이라고 할 게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데 그렇다고 도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는 말은 아냐.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있든지 느낌이 있든지 감정이 있든지 뭐가 있는 거지. 분별이 되는 거지. 법이라고 하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의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의식으로는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지. 있다 해도 모르고 없다 해도 몰라. 불운해를 만나지 않아도 뜨겁다. 이게 제가 아까 금방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 무슨 성령이 깃들고 어떤 부처님의 가피가 깃들어서 이게 이거다. 그런 말이 아니야. 그냥 이거 스스로일 뿐이야. 이거 스스로일 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 스스로일 뿐이야. 깨달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암과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스스로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해를 만나지 않아도 불은 뜨거워. 이런 이 답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들려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 일 뿐이라니까. 여기에 뭘 붙이지 마. 부처님 분별이니 망상이니 나는 왜 못 깨닫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왜 아직 중생이지 이 말이잖아. 그런 말 붙이지 마라고. 중생이니 부처님 이런 말 붙이지 말고 이거니 저거니 붙이지 말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확실하게. 불은 해를 만나지 않아도 뜨겁다. 묻는다. 닦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대회수님은 일단은 조금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제가 대회법을 보니까 물론 때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분이긴 한데 말하기를 일단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서당 다니면서 한자 배우고 시 배우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워낙 머리가 좋아. 이분도 하나를 말하면 열을 깨치는 분이야. 이분도 경전 공부할 때부터 그랬어요. 이분이 닦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곧장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아직 닦지 않았을 땐 어떻습니까? 불은 해를 만나지 않아도 뜨겁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이거는 모습이 없어서 닦을 것도 없고 닦지 않을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다고 다 가르쳐 주었어. 그런데 닦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곧장 때리는 수밖에. 그런데 말하기 좋아하니까 곧장 안 때리고 닦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바람은 달을 만나지 않아도 서늘하다. 앞에 한 말하고 똑같지 않나요? 앞에 한 말하고 똑같아. 바람은 달을 만나지 않아도 서늘하다. 또 물어요. 이렇게 닦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답이 없었나? 이 답은 없고 하여튼 여기에 지금 프린트 된 거는 다시 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법과 짜가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신다면 말해 주겠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가 말했다. 못을 받고 풀로 붙이는구나. 못을 받고 풀로 붙인다. 뭔가를 고정시킬 때 쓰는 게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고 풀로 붙여서 고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설상가상이다. 이 말이에요. 설상가상이다. 참 구제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말입니다. 계속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묻는 입장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묻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반고사가 마조스님한테 물은 말인데 마음껏과 짜가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어록이나 이런 거 읽으면서 이게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다음에 석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 말해주겠다. 이것도 마조스님이 이 만법과 짜가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했을 때 답안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사람은 이렇게 묻는 게 그냥 당연한 거야. 자기가 분별하고 있고 설상가상 정말 구제하기 어려운 뭐 이런 말이 아니야. 나도 좀 이거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다. 그런 입장이라니까. 그런데 그게 다 망상이고 분별인데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깨닫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하더라도 망상 분별하면서 깨달을 수는 없잖아. 물론 이제 그렇다고 묻지 말아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물어서 자기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오히려 이 선지식의 어떤 가르침. 선지식의 가르침은 절대 이 말의 이치, 도리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물었고 어떤 어떻게 답해야 되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있는 그 생각을 분별을 망상을 착각을 선지식은 병이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묻는 게 병이야. 그냥 그 병을 그냥 곧장 거기서 쳐버리는 거거든. 생각을 깨부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물었는데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뭐가 그냥 꽉 막혀버린 거지. 자기는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세간의 방식입니다. 뭔가를 궁금해서 물어서 그 궁금증에 맞는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세간의 방식이에요. 출세간은 그게 아니에요. 그 궁금증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에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마음공부를 하시는데 그동안 수도 없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어제 면담하신 한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되 나이가 꽤 지긋하신데 하여튼 그 갈증 하나 해결하려고 뭐 불교도 여기저기 안 다닌 데가 없고 뭐 교회도 여기저기 안 다닌 데가 없고 그러는데 교회에 가서 어떤 이 성경 에 대해서 얘기할 때 궁금증만 딱 200개 나오더래요 200개 그래서 그 200개를 가지고 물었대요 목사한테 200개 가지고 목사한테 날이면 날마다 안 풀어진다고 물으면 그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오지 마라고 해야지 나오지 마라고 해야지 근데 궁금증을 가진 입장에서 나오지 마라 당신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뭐 이러면 엄청 서운할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정당한데 왜 이 궁금증에 답을 못 해주냐 이렇게 정당한데 그건 세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복사 해먹기도 힘들 것 같아 출세간은 괜찮아요 출세간은 출세간은 마음껏 200개 아니라 2000개 질문이 있어도 괜찮아 세간의 방식으로 안 풀어줄 거니까 오로지 출세간의 방식으로 풀어줄 거예요 그 궁금증이 하나하나에 답을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궁금증을 깨부숴버릴 겁니다 그러면 답이 돼 희한하게도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고 이 삶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궁금증이 사라지면 답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희한하게 궁금증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요 저도 그랬고 저도 깨달음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질문이거든 도가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질문이 자기 안에서 사라져 도가 어떤 것 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 답이 자기 안에서 사라져 그걸 이제 정멸이라고 그래요 열반 못을 받고 풀로 붙이는구나 설상 가상 이다 마찬가지예요 서강의 물을 한입에 다 마시고 오면 알려주겠다 이 말도 설상 가상이구나 뭐 이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궁금증 자체를 깨부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데 이거 이거예요 여기는 궁금증이 붙을 곳이 없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궁금해 봐야 소용이 없어 머지 한다고 해서 머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게 답이야 이게 답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 통해야 되고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 얘기해 써야 됩니다 여기